또한 야 너 성민이랑 같은 방이구나 저는 고기를 구울 테니 거기는 라면 끓이세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3명 구워 있는 거 아니지? 깨띠의 노승 내가 따빵 구입인다 김찬지입니다 둘 셋 김찬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힘이 불어진다. 그중 하러 스페인다. 이 게임 제대로 하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여덟.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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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도 파 immer сним기 트위데드 파는Ford 트위데드 파인Ford ly세미 고건다 고건다 goed X2 difficulties New World New World reality Everything got it My daddy 넷, 넷, 다섯 다섯, 일곱, 아아 하나, 둘, 하나 일단 처음 사람은 빨리 가야 되니까 갈배보 일단 알람 싱글 갈배보, 갈배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처음으로 갔다 올게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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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음, 뭐 떠나죠 버섯 있을 거고요 아닌가? 가운데 좋다 이거면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겠는데? 나머 같은 거에 그냥... 제가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일 줄 몰랐는데 첫 번째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물 가운데다 그냥 넣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물 안에 넣어버릴까요? Are you sure they won't? I am ground, 지금부터 시작! 태형, 셋! 태형, 태형, 태형! 미니, 넷!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나 아인크라우드 모르겠어 나 전자면 되겠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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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오, 잘했어 내가 봤을 때 소품 중에 콜라 무조건 있거든? 어 나 콜라 다 부수고 다닌다 아니면 다 갔다가 하수구에 버려보려고 나 다 받았다, 나 콜라 자리 다 받았다 저 원래 여기 안에 던질라 했는데 잠시만 잠시만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숨길 데가 없네 응 하, 안 들어와 어떡하지? 벽돌 사이가 엄청 많아 내가 진짜 조그만 거 봐주면 그 벽돌 어딘가에 놓으면 못 찾아 아니요 어, 머리 연막 작전 연막 작전 저는 절대 못 찾아 글고 연막 작전을 썼어요 아, 흐름 그대 기억이 지나사 아이고 펑시 걸릴 거 같은데 이제 콜라만 아니면 돼요 콜라 있죠 오우, 이 토지 아, 정신을 어디다 숨겨, 이걸 지금 어디다 숨겨, 야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데빌바리 홍삼이 잠깐, 잠깐, 여기서 점검해 내가 또 뭐 하자 세림이라고 하자, 세림인데 야, 야, 바지 불껴셔야, 임마 아, 잠깐만, 어디에 맞나? 너 숨겨왔지? 야, 얘, 너 수영장에 담궈놓고 왔냐, 설마? 뭔 소리야? 원인은 근데, 아, 잠깐만 봐도 돼요? 날, 달걀 그냥, 응? 그냥 달걀 하나? 갔다 올게요 랜덤인가요? 예 랜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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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걸 어디다 한 번? 이거, 이거,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어 봉상, 봉상 돌에 이거 이거 와사비 이거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응 자연스럽죠 그쵸? 그쵸? 감독님 패딩 안에 넣어도 돼요? 이거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해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해 진짜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해 봐봐, 봐봐, 봐봐 아, 고구마가 봐봐, 봐봐, 봐봐 아, 시간이 없어 랜덤인가요? 성민아, 빨리 서둘러 감독님, 여기 계속 서 계셔주셔야 돼요 그래? 나는 그냥 이거야 이걸 어떻게 숨겨 에라 모르겠다 이거였어, 그게 난 본 거 같아 아니, 누가 민이는 봤을 거야, 분명히 봤어 왜냐면 나 다음이야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아니, 수영장 한가운데 생와사비를 좀 들어봤어, 누가? 우와 야, 너무 찌그러워 아니, 왜냐하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민이야, 왜냐하면 민이가 딱 들어왔는데 얘가 손이 젖어있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 그냥 그거야 미끼야? 미끼야, 왜냐하면 아까 밥 먹을 때 생와사비가 있었어 맞아 식탁, 우리가 먹은 식탁에 생와사비가 있어 내가 자기 물건인 척 하려고 자기 물건인 척 하려고 티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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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릭 경기가 있을 거야 그건 생각도 못 한 거죠 하필이면 이렇게 위험한 걸 내가 해플 раз 지OT Culture 다음이 værna의 패딩입니다 정모 형이면 감독님한테 줄만 해 정모 형한테 내가 봤을 땐 일단 평법의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감독님 빨간색깔 보라 쓰고 있었어 여기 위에 올라놔다 딱 이렇게 써 있어 왔어? 오 있어 다음 누구지? 에서 정모 형 패딩부터 벗어봐요 아니 벗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모 형은 목소리로 안에 넣었어 내가 돈을 압수 야 돈전이 야 장난하냐? 야 이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저 형 컨셉이야 저거 잠깐만 리모컨 특힌 부서냐 건전지 압수 어 압수 압수 압수해 일단 압수해 야 근데 이상한 거 많던데 야 진짜? 뭐 뭐 있어 말해봐라 지금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 자인 머스켓 하나 이거는 처리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냥 성민이가 맛있어가지고 꼭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을 거 같아 쉽지 않네 가면 되나? 국산 파채가 있었나 원래? 파채가 없었던 거 같은데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잘 안 들어갔네 김정아 아 네 남편이 예진이 아 네 남편이 근데 있던 거일 수도 있죠 있던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챙겨? 이형 챙긴다! 리모컨 챙긴다! 나 가져갈 거 없나? 교란 작전! 같이 야옹은! 고양이 안녕! 진아옹이 진아옹이 개리? 아무도 못 찾아올 형아 어때? 태형이 이상한 데다 숨겼어 어땠냐? 태형아 힌트 다 줬거든 우리? 너 줘봐 저 생각했던 보다 콱 써요 아 진짜? 어머 쭉냥이 야 뭐 할까? 골라봐 어머! 골라봐 골라봐 얘가? 얘가? 어머 아예 끓여 혼자 다 먹기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르랑대는다 이게 뭔데요? 근데 먹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와 이거 먹어 할 텐데 너무 큰데? 여기 먹으라 갑자기 나 record하면 Abg 포기하겠다 이거 남의 거 파괴나 시켰겠다 내가 첫 번째 민희가 두 번째 하잖아 민희가 내 물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말 안 해주는 거야 진짜? 알지? 모를 수가 없어 나도 알고 있어 말하지 마, 말하면 재미없어 나도 본 거 같아 벡터! 아니다 난 뭔지 모르겠다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거 봐 이랬트리트 샤워야? 아 모르겠다, 나 너무 앞에 가서 나는 맨 처음이었어 나는 세 갠과 두 갠은 확실하게 찾았거든요 내가 하고 나서 표상을 들여 보자 나 고기 먹을 때 막 버섯을 먹은 적이 없어 버섯 있었어 있었어? 아 맞아, 버섯이지 나 파채를 본 적이 없었거든? 파채 있었어 파채 있었어 어? 포도주스가 있었나? 난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타임 1? 2? 1? 1? 아이구 1? 2? 난 어떻게든 되리라 믿어요 아 양한냄피 좀 너무 힘들어 좀 말이 안 되는.. 원진이 형 뭐 골랐길래? 형도구나 형준아 네가 그냥 보고 와 내 생각엔 완전 그거야 티나는 거야 완전 티나는 거야 왜 근데 물건이 말도 안 됐어 너는? 택 볼게요 원진이 거 뭔지 한번 보고 어? 뭐야? 저거 왜? 얘? 너 껌 딱 좋아해 언제 있었어? 야 언제 올려놓고 있었냐 너 야 진 거 아니야? 와 머리에 올려놨었어? 너 너구리냐? 나 생긴 먹었어요 태형이가 옛날에 준 게 나던데? 일단 태형이 거 와 어떻게 보아? 아 진짜 진짜 눈치지라도 없다 진짜 한 눈? 정원!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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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정원은? 메모리가 여기 있었냐? 하천인가요?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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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 어떻게 숨겨요? 이걸 어떻게 숨겨... 정원은? 정원은? 못 하겠죠? 여기 이렇게 살짝 걸쳐놨어 시작할 때 약간 보이려고 하다가 몸을 안 뒤지는 거에요 생각보다 방구 꺼내서 여기다가 애가 그냥 대놓고 해가지고 해외겠다가 의심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형진이 형이 덧숴줘다 아이고 형진아 다른 멤버 어떻게 해? 다른 멤버 어떻게 어디 있지? 펩시자 이거 펩시자 누가 있다 이거? 아 못 들고 가지 하하 오 진짜 제가 어떻게든 숨겼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숨겼다 일단 왔다갔다 으으우 아! 알겠어요! 어? 진짜? 형님 뭐냐? 어? 그거 내 바지 안에 넣었던 거 바지 안에? 찢어볼지? 입에 넣으면 근데 이거 진저일 수도 있잖아 일단 찢어봐 그럴까? 아니 좀 기다리다 시작하네 아 오케이 시작하도록 해줄게 내가 이게 머리 쓴 거일 수도 있어 아니 이 형도 못 믿겠네 정모 형은 내가 봤을 때 컨셉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리모컨에 가능성도 있어 봐봐 방 꺼내려고 했지 이거 아니야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보이려고 한 거야 가지고 있어요? 3년 동안 봤는데 잘 모르겠어 이걸 알고 또 영어로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 덜 안 있지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어머나? 이뚱냥이 뭐야? 이뚱냥이 뭐야? 이뚱냥이 뭐야? 이뚱냥이 뭐야? 이뚱냥이 뭐야? 열어볼게요 아 왜 불안하게 대왕이 붙어있어요? 학냉냥이 뭐야? 먹을냥아? 제가 이제 나가서 출발하면 그때부터 5분이에요 고양이 좀만 만지다가 하겠다 제가 마음의 정리를 좀 할게 얘가 이게 되게 좋았던 거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아, 이 사람들 너무 진하게 생겼다. 벌써 하나 찾았다. 좀 이따 오자마자 그냥.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끝났습니다. 귀여운 녀석. 너한테 먹일 걸 그랬어. 일단 루비는 마지막에 왔으니까 신분 한번 먹어봐. 그래. 얘는 마지막이라고. 야, 잠깐만. 일단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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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해도 돼? 나 한 5개는 잘했어. 아, 진짜? 5개는 잘했어요? 잔디밭에서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발견했고요.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모였거든. 뭔데? 잔디밭에서 뭐 있어? 저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나는! 아니, 안 와서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감쪽 같아. 나 처음에 몰랐어. 뭐? 정모 기발기 해준다. 아, 못 숨겨, 못 숨겨. 야, 일단 잔디밭부터 가. 오케이. 오케이, 갈까? 넌 조용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얘들 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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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너와 난데 얻어라이즈. 간다. 난 어떻게든 자리를 못하겠죠? 넌 조용히 있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야, 포카침 뭐야? 뭐야? 먹자. 야, 이거 와사비 어떻게 해봐? 야, 이거, 이거 가능해요? 와! 마가리트. 이거 먹어야 되는 거죠? 야, 와사비 먹어. 팝에 넣는 거예요, 이러면? 야, 마가리트 내가 미끼로 그냥 던져놓은 건데. 야, 일단 포카침 하나 먹자. 야, 나 볼래. 뭐 있어? 와, 이거. 야, 이게 뭐야? 와, 이거 봐서. 이거 먹자. 야. 뭘, 왜 갖고, 너 거구나? 야, 얘 잡아, 얘 잡아. 이거 원래 여기 있었나? 오, 형, 더워봐. 야, 뭐, 뭐, 뭐.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왜 하나도 못 잡겠어, 나는? 뭐야, 갑자기? 왜, 그냥 먹는다, 이거. 왜 라면을 끓어? 저, 제대로 파괴 시키려고요. 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야. 아, 잠깐만. 아, 그럼 마지막이래. 마지막이래. 아, 멜론 먼저 깨자. 아, 10토나 맞대. 아, 10토나 맞대. 아, 왜 그랬어, 이거는. 아, 10토나 맞대. 야, 이거 다 같이 여기 멜론 깨자, 일단. 여기 멜론이 있어. 빨리 멜론부터 깨야 돼. 자, 안 돼. 뒤집어 줄게, 일로. 아, Brent. 야. 사이도 마주셨어요. 형, 빨리 빨리 깨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잎, 랄라. 안 돼. 안 돼. 아니, 힘이 왜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여기서 깨진다. 여기서 깨진다. 여기서 깬다, 여기서 깬다. 안 돼! 안 죽겠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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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지킨다고? 진짜 끓였다 라면을 끓였어 한 분 동안 쟤는 라면을 끓여왔어 예외적이에요?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메로는 있겠지, 메로는 왜 메로만... 일단 시작하면 여기 메로는 깨워가야 돼 아 잠깐만, 근데 봐봐 여덟 명이 지금 배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돼요 이미... 이미... 일단은 찾은 거 먼저 깔끔하게 끝내고 시작할게 아니, 하자, 봐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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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왜 아무도 안 마시는 거야? 이거 일단 먼저 푸시자 잠깐만, 마지막으로 아니, 형 언제 끝났어 어, 일단 끝났어 나눠 먹을까? 나눠 먹자 근데 하나밖에 안 났어, 이거? 와, 대박 와, 이게 다 페이크였어, 그러면? 아니, 냄비는 솔직히 좀 이거 진짜 제대로 끓여먹어야 되나 단 똑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다음 라운드 합시다, 5분 미리 잡고, 미리 잡고 야, 여기 먼저 깨 야, 일단 얘 먼저 깨자고 다 같이 해, 이거 아, 저거 카메라 저거 신경 쓰기 야, 내 자식 같은 애라고 내 자식 같은 애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쨍 배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태형아, 그건 공공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태형아, 일단 하고 있어 아,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팩스 안 돼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태형아 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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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태형아 잠시, 타자 장난치는 거 아니야 태형아 아니야, 아니야 잘 sta 와와, 대박 나 그러면 못 찾겠어 넌 뭐야? 아, 이제 다른 사람을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을 보여줬어요. 야, 이거 빨리 부서, 빨리 부서, 빨리 부서. 야, 뭐야? 저거 어디 있었어? 야, 야, 또 고통스럽게. 누구야? 아, 뭔데? 뭔데? 이게 있다. 우와, 루비다. 야, 이리 와, 꺼! 우와. 야, 이거 왜 뭔데? 여러분! 야, 한 번만 살려줘라. 여러분! 다른 거 찾자, 다른 거. 아, 이거 루비 거야? 아, 루비 거 찾았어요. 부셔요. 오렌지, 오렌지. 아, 이게 뺏어가네. 안 되겠다. 아, 지금 갖고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안 돼, 나 이 형한테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야, 여기 안에서 부신다. 안에서 부신다. 안에서 부신다. 안에서 부신다. 안에서 부신다. 안에서 부신다. 아, 다른 거 찾아. 다른 거 찾아. 아,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형 나 이거 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 내가. 진짜 내가 할게. 깠다, 깠다. 오케이. 와, 나 진짜... 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인지 몰랐네. 난 이걸 끓여 먹는 거라고 봐. Excuse me? 매워. 뭐가 매워? 신라면. 신라면 다 먹었대? 있어요. 형, 없어. 야, 이 홍시 뭐야? 야! 야, 어디 있었어?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야, 홍시 대박.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저, 저 전등 위에. 홍시가 있었어? 진짜? 야, 너 어디에? 뭐야, 에잉. 와. 야, 저걸 어떻게 못 찾았지? 뭐야? 야, 홍시 대박이다. 나는 눈을 의심했어. 뭐야, 이거 달걀? 어디 있었어? 야, 이거 누구 거야? 어디 있었어? 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한 손으로 깼는데. 여기, 여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야? 야, 야, 야. 라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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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냥 진짜 낙엽 하나 들쳤는데 거기 사장에 달걀 있었어. 대박이다. 다 티나, 티가 나네. 누구누구야? 태형, 원진, 정모, 성민, 혜림. 미니처럼. 야, 난 모르겠어. 야, 나도 이게 다 좋아. 티나는 데 있어요? 뭘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의자? 오케이, 다 들어본다. 찾았다! 와, 뭐야? 이거 물속근이다. 와, 뭐야? 이거 물속근이다. 어디 있었어요? 바로, 바로 부숴, 바로 부숴. 와. 뭐야, 뭐야, 나도 보여줘. 내가 할 때 무릎이 부숴진 것 같은데. 어디 있었어요? 이거 안 해? 아, 성민이 거야? 잘 올린다. 아, 내 고구마. 찾았어? 비져버려주세요. 여기 아래. 봤어요, 없어요. 와, 진짜. 와, 어디냐? 형, 어떻게 찾아? 누구나 맞지? 나랑, 세림이 형이랑. 나. 태영이? 내가 할 때 몸에 넣어놨어, 세림이 형. 나 아니야. 진짜. 정모 안 나왔어? 뭐야, 정모 안 나왔어? 아, 정모 형 뭐야? 정모 형 깼었어, 그럼 계속 아까 근데. 와, 정모 형 안 나왔어? 야, 이거 정모 형 몸에 있는 것 같은데? 원진 거 어딨는지 알겠어. 형이 바로 찾으세요. 바로 다음 라운드 가시죠. 찾아오겠습니다. 정모 몸에다가 넣었어, 이거. 이거 정석 몸이야. 아, 그 정모. 일로 와봐. 아, 정모 형한테 있어. 이 안에 있으려나? 땀 뭐 좀 채울까? 네, 네. 정모 형, 세림이 형. 마늘, 마늘. 정모 형. 정모 형. 정모 형. 정모 형. 응? 그건 나무인데? 뭐야. 아, 뭐가 있을까? 아니, 진짜 이런 젤리 하나 있어. 어디 있었어? 대박, 칠 찾았어. 어? 칠 찾았어. 칠? 칠? 어? 어디 있었어, 이거? 에라이. 라면 한입 먹어보자. 어, 이거 칠이 아니야? 칠인가? 옷인가? 쓰러진다. 이걸 진짜 다 뽑아.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산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꽂혀 있는 거야. 근데 형준이가 쑥 뽑더니 내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러더라고. 의심병이야, 의심병. 진짜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찬디다, 찬디다.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찬다, 찬다, 찬다. 뭐야? 밤, 밤. 아, 따가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야, 뭐야? 우와, 진짜야. 하지만 하나만 찾으면 돼. 우와. 우와, 이거 구성모다, 이거. 야, 밤이야, 밤. 밤, 밤. 밤? 우와, 이거다. 아, 밤. 아, 밤, 밤. 어? 이거 배에 come, 아저씨가 집에 온다, 발 봐, 발 봐. 나이스. 오, 얘가 정 모양이지? 너네. 나 진짜 아니야. 칼국아, 무슨 문구? 카드가 아는게 있든, 여기에 아니, 먹는게 없는데? 라면 뭐 먹고. 그러면 라면을 다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맞나? 야 라면 다 먹어야 되나 봐 맞나? 야 라면 다 먹어야 되나 봐 라면을 부셔? 와 진짜 마지막 한 개, 원진이 형 거 네 거, 네 거 나왔어? 내 거 아직 안 나왔어 식탁 왜 봐요? 이거 타 이거예요? 아 진짜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저 형 야 근데 밤은 진짜 대박이다 야 밤 어떻게 찾냐 어? 원진이 형 끝났어요? 와 형은 미션이었어요? 아니 그 말이 어디 있었어요? 형은 다 미션이었어요? 와 나 미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난 일부러 내 거 그냥 찾고 다른 사람 찾은 척 하면서 끓여 먹었지 아니 혼자 라면을 끓여먹길래 대단하다 하고 싶다 세림이 형이 아까 혼자 와서 한 잔 먹었는데 너 그거야? 아 너무 잘 나왔다 근데 피디님이 알려준 거야 여기 지금 파괴 안 된 게 있다고 세림이 계속 보고 있는 거여서 초록색이 살짝 보이는데 내가 해서 살짝 덮어야겠다고 살짝 덮었는데 아예 그냥 먼저 그냥 깍고 깍고 아니 나 누가 파괴하다가 여기 왔는데 넌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덮으려고 그랬는데 깍고 해버린 거야 어 안 되겠다고 내가 좋아서 주머니가 우와 우와 넌 진짜 대단하다 악마다 아 근데 너무 잘 나왔다 아 너무 아파 내 생각에 최고는 총시야 와 저기 있던 거 우리 못 보고 있었던 거잖아 아 나는 처음에 좀 찾으라고 들었어 재밌었다 아쉽다 이거는 두 개 갑니다 야 다음에 좋은 거 얻으면 되지 내가 아쉽다 와 감사합니다 해림이 형이 먹은 게 너무 좋다 나 원래 라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와우 김원석, 최원석, 제갈원석 남궁원석 야 이거 좀 그래도 정리나 하고 말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와 몸이 격해 몸이 격해 와 나 뱀손이야? 와 왜 알지? Yeah It's a guitar It's a guitar 너무 텍 어딜가 속이는 삼촌 까낫다 이겨박수 애들 한 Suld 해들어 랜 간식 이거 having 그리 그걸 왔었는데 오 가 gov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아 뭐야? 유지 시리얼은? 저희 크래비티는 이걸로 부족해요 야 파라노이기 카르프 파라노이기 그래, 그릇 어디 있지? 파루도 아니고 계란을 하나에 먹을까? 땡큐 속성으로 한번 해볼까? 나 너무 좋지 나도 좋아 좋아? 맛있게 형? 응 이따 도와요 잘 먹었다, 좀 이따 배고픔 도와야지 나 로션이 없어 땡큐 거 빌려요 종무 있어? 네 종무 근데 안 보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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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 한 번만 더 빌려줘 여기 정원 저기 어떻게 정원 서럽 야 같이 놀아 정원 우리 놀자 잘 낀다 어 놀자 정원 오늘 지금 안 자면 내일 아무것도 못해요 어 잠깐만! 에어팟! 에어팟 아 박스 없어 없어? 어디 갔어 안쪽이? 그니까 멀쩡젤멀 뭐 뭐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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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거예요 이제 안녕 고마워요 성민아 응? 형 조금만 놀다 와도 돼 응 근데 이따 태양이한테 뭐라고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왜? 왜 여기서 자냐고? 놀다 와요 왠지 잔다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서워 여기 놀고 가지마 가지 말까? 놀고 싶어 놀다 와 너 무섭다 조금 놀자 와도 돼 너 무섭다네 그건 그렇지만 왜 그랬어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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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안해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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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죽어 이거 오지마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무서워 지금 세계 최고 용기나서 지금 됐어 내가 왔을 때 됐어요 형준아 프로프레스 야 야 야 우리 우리 됐어 자기 싫어? 네 안 돼? 엉덩이 이렇게 해 그래 언니 오케이 너무 싸워 우리 그것도 할래요 뭐? 엉덩이 때리고 소리를 시작해 예 겟다 김 네 어 아니야 1번으로 이렇게 시작해야지 가자 오 오 뭐야 뭐야 오 뭐 뚝 소리 나는데 와 졸매실 졸매실 오 예스 왜 남지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남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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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아! 아! 앨런 님이 제일 안팠어요! 올림픽! 오늘 올림픽 열었어 지금!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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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게 남성이 가긴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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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한데? 비슷한데? 원진이랑 비슷하네, 근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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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넣은 거 아니야? 이거 비슷한데? 너무 비슷한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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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 땐! 왼손은 빗어나가고 오른손으로.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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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360도요, 360도. 소리 좋다. 한 번 더. 오케이, 90도. 아니, 이거 앞에서 찍어야 돼. 360도였는데, 90도.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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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4대1.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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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